운동하기 전에 오늘의 멋사람디 멋대? 오늘은 IFBB 프로 패트릭 무어에게 배우는 하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소개해볼까 해. 그는 오픈체급 보드빌더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 작년 2021년에는 14위를 차지한 강력한 선수야. 어쨌든 그가 BC진기에 자신이 볼륨감 있는 하체를 만들기 위해 하고 있다는 하체 운동 중에 4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볼까 해. 그럼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줄 수 있지? 아무튼 그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보드빌더로서 정말 중요한 동아리 운동을 첫 번째로 한다고 해. 이는 스미스 머신 스탠딩 카프레이즈로 웜업 개념으로 진행할 거래. 패트릭은 거의 대부분의 하체 운동에 첫 번째를 종아리 운동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종아리가 다른 하체 부위보다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만들기 까다로워서 그렇대. 게다가 운동에 마지막에 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무거운 중량으로 조진 하체 부위에 사용하고 혈액이 그쪽 위주로 쏠리기 때문에 종아리에 제대로 된 수축과 펌핑을 유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종아리를 선행해서 최대한의 펌핑을 유도한다면 하체의 최하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운동에서 더 빠르게 허벅지와 엉덩이 쪽으로 펌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번 운동은 드랍세트로 펌핑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때 바닥에 원판을 깔고 진행해줘야 최대 이완시에 종아리에 더 큰 스트레칭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의 코치가 알려준 마지막 한 가지 팁을 말해주자면 이렇게 원판을 두고 수행을 할 때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에도 약간은 지어 짜줄 수 있어서 좋다고요. 이제 두 번째 추천 운동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한대. 패트릭은 자신의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운동 방식으로 머신에 고무밴드를 걸어서 추가적인 저항을 만들어 운동을 한다고 해. 이렇게 해서 극한의 고중량 없이 최대 이완과 수축 지점에서 지속적인 텐션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 없이도 효과적인 하체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 그리고 고중량으로 하다보면 최대 이완 또는 수축 지점에서 움직일 때 순간적인 부하로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밴드를 사용한다면 다소 낮은 중량으로 지속적인 텐션을 주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3세트를 20, 40, 60kg 정도의 낮은 무게로 횟수는 20회 정도로 많이 가져가면서 다음 메인 운동을 하기 전에 허벅지로의 펌핑을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해요. 다음 세 번째 운동으로 사이브엑스 스쿼트 프레스를 한대. 보면 그냥 레그 프레스 머신 같지만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 보는 것처럼 그 밖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약간 더 경사와 함께 머신의 움직임에 불곡도 있어서 최대 이완 지점에서 중량이 높아질 때 허리가 말리면서 개입되는 기립근과 등 하부에 들어가는 힘이 더 줄어들게 되고 하체로만 집중할 수 있기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주 타겟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래. 그런데 패트릭은 여기서 대퇴 사두를 타겟하기 위해 일반적인 발 위치가 아닌 조금 더 낮은 위치에 두고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이전에 사디케조빅의 하체 운동 영상에서 그가 보드빌더계의 전설 중에 한 명인 프랭크 제인에게 하체를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가 레그 프레스를 사용할 때 발의 위치를 더 낮게 두고 하면 허벅지 전면 위주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따라해봤는데 확실히 대퇴 사두에 자극이 많이 와서 평소만큼 중량을 못 치겠더라고. 혹시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우측 상단의 추천 영상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 머신을 할 때 무릎에 들어가는 힘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원래 엉덩이나 햄스트링으로 밀어주는 방식 대신에 대퇴 사두의 힘으로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이너머슨 커넥션을 잘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 이제 마지막 추천 운동으로 원 레그 스쿼트라고 하더라고. 이 동작은 기존 스쿼트 자세에서 한 발을 살짝 뒤로 빼준 상태로 하프 스쿼트 정도 범위로만 움직여주면 된다고 해. 이 운동을 한 이유는 이전 운동처럼 등 하부, 즉 허리 쪽으로의 부하가 스쿼트보다 더 적게 들어가서 그렇대. 당연히 전면 허벅지 위주로 조지는 거고. 이렇게 등 하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도록 운동을 한 이유는 그가 전날 등 운동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허리에 부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오늘은 IFBB 프로 패트릭 모어에게 하체 운동 꿀팁을 배워봤어. 하체를 할 때 허리에 부담이 오는 게 싫거나 전날 등 운동으로 등 하부가 약해져 있다면 오늘 패트릭에게 배운 운동으로 형님들의 루틴을 추가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럼 오늘의 머슬 한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